수아야! 얼마나 난 친구야! 내가 미안해! 내가 괜히 화내서 미안해! 눈 좀 담아! 누구세요? 누구시냐고요? 누구시냐고요? 누나! 수아야! 누나? 네가 누나가 있었냐? 사촌 누나 언제 갔어 누나? 어? 방금! 울지마! 나 괜찮아! 그게 다친 거 아니래! 누나! 다행이다! 전화 계속 했는데 안 받길래 엄청 많이 다친 줄 알고 사고 날 때 폰 잃어버렸어 아... 그렇구나 사촌 누나랑 사이가 좋은가 보네 거기 깁스 좀 했다고 아주 폭풍 오열을 하시고 우위가 좀 깊어 어? 그럼 쉬... 쉬어... 벌써 가게? 아, 그래요! 여기까지 왔는데 좀 쉬었다 가시죠? 누님? 아니예요! 다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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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! 아... 다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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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...